스키 훈련 여기는 영화의 휴전선 80여 센티미터의 적설량과 강풍이 몰아치는 혹독한 추위 속에 전방 장병들은 오늘도 각자 맡은 바 임무의 추위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이 많이 내릴 때는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작전을 구사하기 위해 육군 특전 부대에서는 스키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파인 스키 훈련으로 완전 군장한 상태에서 적설지역 10km를 9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폭한기 체력 단련 훈련도 펼침으로써 극한 상황을 극복하는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담력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전술 스키 훈련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산간지역에서 적설기 이동과 사냥수단으로 사용해온 우리 고유의 스키를 군 작전용으로 개발해서 처음으로 선보인 이스키는 가볍고 단단한 고로쇠나무로 만들어서 눈이 많이 쌓인 수목지역과 비탈진지역에서도 쉽게 빠져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논 위에서 사격 능력까지 발휘하는 특전부대 장병들 스키 훈련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작진 사냥수단